2024년 1월 20일 연중 제2주간 토요일 제1독서 사무엘기 학원의 시작입니다. 그 무렵 다윗은 아말렉을 처부수고 돌아와 치클락에서 이틀을 묵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떤 사람이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은 채 사올의 진영에서 찾아왔다. 그가 다윗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자 다윗이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서 말해보아라 하자 그가 대답하였다. 싸움터에서 군사들이 달아났습니다. 또 많은 군사가 쓰러져 죽었는데 사울 임금님과 요나탄 왕자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주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안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애도하고 울며 저녁때까지 탄식하였다.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불렀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살해되어 언덕 위에 누워 있구나.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사울과 요나탄은 살아있을 때에도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날래고 사자보다 힘이 세었지.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생각하며 울어라. 그는 너희에게 장식 달린 진홍색 옷을 입혀주고 너희 예복에 금부치를 달아주었다. 어쩌다 용사들이 싸움터 한복판에서 쓰러졌는가. 요나탄이 내 산후에서 살해되다니. 나의 형 요나탄 형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오. 형은 나에게 그토록 소중하였고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아름다웠소.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지고 무기들이 사라졌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빠르코 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아마도 요한 복음의 이 말씀이 오늘 복음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친척들은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커서 직장도 구하지 않고 어느 날 집을 나가더니 어부들과 패거리를 만들어 그들의 스승이라고 말하며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죄인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면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평가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들어보았다면 그분의 친척들은 예수님께서 미치셨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워 보이는 사이가 그 누구보다도 멀리 떨어진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선입견이 그 사람 안에 담겨있는 진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며 들으려는 마음까지도 없애버립니다. 가깝다고 생각되는 관계일수록 또 소중한 관계일수록 잘한다는 선입견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그를 가장 모르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잘 들어주고 진심을 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